안녕하세요 크리프토노마드입니다. FTX 사태로 인해서 암호업의 콜드월렛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졌고 저희 채널 구독자분들께서도 라이브 방송이나 댓글을 통해서 개인지갑에 대한 내용을 다뤘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들을 많이 주셨습니다. 저 역시 개인지갑, 콜드월렛에는 별다른 관심이 지금까지 없었고 사용해본 적이 또 없는 입장이다 보니까 지갑과 관련된 부분을 말씀드리기가 상당히 조심스러웠습니다. 자칫 해당 브랜드에 대한 얕은 수준의 정보를 담은 홍보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라이브 방송 과정에서 적지 않은 구독자분들께서 디센트 지갑에 대한 설명을 주셨는데 번거로운 점도 있지만 조금만 공부하면 익숙해진다, 나머지는 대체로 만족스럽다 이런 내용들이 많았습니다. 더욱이 올해 초부터 디센트 측으로부터 몇 차례 파트너십 제안을 받기도 했고 국내 업체라서 AS 대응 등이 수월하다는 점을 고려해서 디센트와 파트너십을 맺기로 결정했습니다. 디센트 측이 저희 쪽에 제안 준 부분은 무엇보다 다른 곳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이었습니다. 한 개를 구매할 때 판매 가격이 17만 9천원이고 다른 루트를 통해서 구매할 경우에 현재 가격이 14만 9천원인데 저희 채널의 경우에는 13만 9천원에 제공해 주기로 했습니다. 두 개를 구매했을 경우에는 판매 가격이 35만 8천원인데 현재 가격이 27만원, 저희 채널 구독자분들께는 25만원에 제공해 드리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아무래도 가격 메리트가 매력적인 부분이 있어서 눈에 띄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동안 영상 댓글과 라이브 방송에서 질문 주셨던 디센트 지갑 사용과 관련된 부분은 제가 알고 있는 선에서 또 디센트 측의 답변을 토대로 언급해 드려 볼까 합니다. 저 역시 디센트를 비롯한 콜드월렛을 사용한 경험이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는 이미 디센트를 사용하고 계신 구독자분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디센트 사용과 관련해서 장점, 단점, 또 꼭 숙지해야 할 점 등을 댓글을 통해서 공유해 주시면 정보의 완성도가 한층 더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번 영상 댓글을 통해서 많은 의견, 또 경험담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장 많이 질문 주신 것들 가운데 하나는 디센트 제조사가 문을 닫을 경우에, 그러니까 망하기라도 할 경우에 자산 관리에 문제가 없냐, 뭐 이런 부분이었는데 이에 대해서 디센트 측은 100만분의 1의 확률로 디센트가 서비스를 중단할 경우에 고객들은 디센트 이외 다른 지갑으로 자산을 전송해서 관리할 수가 있다. 디센트가 서비스를 중단하게 될 경우에 앱이나 소프트웨어를 누구나 사용하거나 수정할 수 있도록 공개할 예정이다. 지속적으로 다른 소프트웨어 지갑과 연동을 추진하고 있다. 혹시라도 문제가 발생해도 고객들이 여러 대안 가운데 고를 수 있도록 다양한 옵션을 제공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현재 디센트 앱 이외에 디센트 하드웨어를 사용할 수 있는 지갑은 없는 상황인데 이와 관련해서는 지금 몇 가지 소프트웨어 지갑과의 연동 작업이 진행되고 있어서 머지않은 시기에 다른 지갑에서도 디센트 하드웨어를 사용할 수 있을 거라고 합니다. 또 하나가 보안성 이슈인데 이와 관련해서 디센트 측은 지난 20년 가까이 신용카드와 뱅킹카드 또 유심카드 등을 만들면서 익힌 기술들을 적용해서 디센트 지갑을 개발했다. 키 저장과 트렌드액션 서명을 위해서 신용카드에서 사용하는 스마트카드 보안칩을 사용한다. 스마트카드에 지문 알고리즘을 탑재해서 지문 정보를 보안칩 안에서만 처리한다. 자체 개발한 보안OS를 탑재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나름 보안과 관련해서는 자신감을 분명히 했습니다. 만약 디센트 지갑을 잃어버릴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지갑이 고장나거나 지갑을 분실했을 때는 복구 기능을 사용하면 되는데 지갑을 생성할 때 주어지는 24개 복구 단어를 이용해서 지갑 전체를 복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세한 지갑 복구 과정은 더 보기란에 링크를 걸어두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내가 사망하거나 다른 이유로 지갑을 제대로 관리할 수 없을 때 가족이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있냐 이런 부분인데 지갑을 관리하는 주요 정보는 비밀번호와 지문, 복구 카드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만약 가족과 복구 단어를 공유했다면 가족이 디센트 하드웨어를 초기화한 뒤에 지갑을 복구해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물론 초기화를 위해서 비밀번호가 필요하기 때문에 비밀번호와 복구 단어를 미리 공유해둬야 합니다. 또 하나는 지문 등록인데 디센트 월렛은 지문을 두 개까지 등록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지문으로 가족의 지문을 등록했다면 지갑을 켜고 코인을 다른 지갑으로 전송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이라도 지갑 주인인 내가 부재할 경우를 사전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미리 비밀번호와 복구 카드를 가족과 공유하고 그게 아니면 미리 가족의 지문을 등록시켜 놓으면 된다라고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좀 더 실무적인 내용으로는 국내 거래소에서 디센트로 전송할 때 트래블룰로 인해서 이체 한도 제한이 있는데 이건 어떻게 해야 하냐 이런 질문들도 많이 주셨습니다. 먼저 트래블룰은 적용되기 때문에 이걸 우회하는 여러가지 방식들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건 라이브 방송에서 구독자분들이 말씀 주신 부분과 디센트 측의 설명을 종합한 것이어서 실제 사용자분들이 댓글을 통해서 의견과 설명 더해주시면 좀 더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이더리움 계열의 코인은 업비트에서 메타마스크 지갑으로 보내는 게 지원된다라고 합니다. 디센트 지갑이 메타마스크와 QR로 연동된다고 하니까 이 방법으로 이동을 하면 됩니다. 비트코인과 XRP 등 다른 코인의 경우에는 바이낸스 등 해외 거래소를 통해서 디센트로 보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더 수월할 것 같아서 이 방법을 사용해 보려고 합니다. 이전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코인원을 통해서도 디센트로 보내는 방법이 있다 이렇게 사용자분께서 언급을 주셨는데 이와 관련해서는 추가로 댓글로 설명을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디센트 지갑은 국내 업체가 개발한 것이기 때문에 AS 등 문의를 하기 쉽다는 점도 이번에 파트너십을 결정한 한나의 계기로 작용을 했습니다. 홈페이지를 통해서 문의할 수도 있고 02-1833-4022로 전화해서 유선 문의도 가능합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역시 더보기란에 기록해 두겠습니다. 저의 경우에는 다음 주쯤에 배송을 받으면 XRP 일부를 디센트로 전송시켜 보려고 합니다. 저 역시 처음 사용하는 것이고 적지 않은 분들께서 디센트를 말씀해 주셨고 때마침 디센트 측이 올 초부터 몇 차례에 걸쳐서 협업 제안을 주기도 했고 국내 유선 문의도 수월하기도 해서 저는 디센트를 선택했습니다. 저희 채널을 통해서 구매하시면 추가 할인이 주어진다는 점도 고려했습니다. 디센트 지각과 관련해서는 기존 사용자분들이 더 실질적인 경험담을 제공해 주실 수 있을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은 라이브를 통해서도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도 함께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역시 직접 사용해 보고 어떤 점이 장점으로 느껴지고 단점으로 느껴지는 부분은 어떤 방식으로 보완을 할 수 있는지 직접 사용을 해보고 좀 더 많은 이야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디센트 구매, 링크, 문의사항 등 여러가지와 관련해서는 더보기란을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이번에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크립토 노마디였습니다.